조금 전에 전화와가지고 전화 받다가 죽고 이게 저 플레이 중에 멈추는게 안됩니다 총알이 여기가 없는데 가까이서 나오세요 사실 이제 너무 멀리서 그거 한다 겁쟁이 어허 화살 아하 또 맞았습니다 그렇지 화살을 잡았습니다 화살 어허 위치워봐 끝났다고 안도 하죠 저런 애들 때가 저런하면 어우 그냥 죽겠는데 한 3마리만 나와도 저런 애들 3마리만 나와도 힘들지 않을까 네 순간이동을 막 하고 그러기 때문에 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제발 그런 일은 없기를 어허 언제 왔어요 언제 오셨어요 네 왜 해주셨어야지 왔으면 왔다고 어허 어허 또 왔어요 네 허허 자 에헤 겁나지 않아요 어 어 뭐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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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에 저럴게 어디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거 우와 쫄깃했다 진짜 심장쫄깃했습니다 진짜 한방에 죽는 줄 알았네 아 저기 강공격이었나보구나 어 강공격 예 이것도 마우스 버튼 누르고 있다가 떼면은 강공격이 됩니다 어 뭔가 있다 열기 또 고철 고철 열심히 모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예 무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강한 적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어허 있어요 예 무섭지 않죠 어 어 피해야돼 피해야돼 쟤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뭐 그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어 화살이 저기 있네 한마리가 아닌가 아 4밖에 안돼 너무 멀어 데미지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총알 다 쓰죠 안됩니다 어으씨 안돼 쟤는 피해야겠다 출혈 출혈이 있대요 일단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안됩니다 공격금지 출혈은 어떻게 어디서 계속 화 쏘는 것 같은데 나쁜 놈 새끼 저거 아 쟤 진짜 밉다 고철 나오죠 예 상자 깨면 뭐 고철 줍니다 이렇게 근데 저 나타났다 사라지는 애 화살 쏘는 애 아 쟤 정말 미소입니다 쟤 얄미시러운데 저 또 확실하게 좀 출혈 와 출혈로 어 안돼 어 뭐야 어 뭐야 어 화살 한번 맞은게 출혈이 어디있어 너 일로와 아 아 저런 새끼 저거 얄미시는 새끼 저거 어디있어 어우씨 진짜 야갔다 저거 와 승원 쏘는거 봐 와 아 승원 쏘고 있어 아 잘못됐다 아 나쁜놈 어 무서워 출혈이 계속 있네 피가 조금씩 딴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약 없는데 큐도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이거 분명히 여기 끝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깰 수 있나 몇 번 플레이해야 되나요 이거를 어 이거 분명히 여기 어 출혈이 안 멈추어 출혈이 안 멈추고 있습니다 지금 어 아 아 저 새끼 일로와 아 아 뭐야 말도 안돼 누것도 던졌어 아하 아 아 아까 여기서 갈림길에서 저쪽 저쪽으로 갔죠 저쪽으로 갔다가 이제 제가 다리 건널때 아 제게 나왔구나 쟤를 잡고 가야겠네 화살 쏘는 애 얘를 처치하고 가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데서 혼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잡으면 뭐 어 어 뭐야 아까 제가 저 출혈 해살맞았는데 출혈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죽었거든요 이렇게 처치해주고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숏헛인가 어허 아하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죠 여긴 또 뭐 길은 없는 것 같고 살짝 파쿠로가 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딱 막 올라가고 막 이런거 일단 회피 부르기만 됩니다 아까 위에서 아까는 어 저 다리 어딨어 어 또 있구나 제가 제가 그러니까 화살 쏠 것처럼 이제 그 불이 반짝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쏩니다 보니까 반짝일 때 쏘지 않아요 타이밍이 와 얘네들은 이게 무서워 오 강공격 맞았다 뭐야 총알이 없구나 아 아하 어떡합니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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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출혈 이거 걸리면 안좋은데 피를 멈추게 하는게 있나요 4번 4번 이게 뭐지 뭐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거 같고 3번 하면 출혈 아 붕대가 출혈을 멈추는구나 어 좋네 아 붕대가 출혈을 멈춰줍니다 가는길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쪽 저쪽 아까 이리로 건너왔나 아 이리로 건너 이리로 건너 왔던건데고 길이 그렇게 지금까지는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일단 근데 이게 원래 다크솔루 게임은 칼질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총이 있다보니까 칼질보다는 총을 더 예 주로 쓰게 됩니다 자꾸 어 맞던길 같은데 어 어딥니까 여기 어 여긴 어디 헷갈리네 길이 엄청 헷갈립니다 근데 안가본 데는 맞는거 같은데요 여기가 시꺼맣게 되어있는거 보니까 아 이거 여기 끝에 보스 나올거 같고 아 이거 여기 끝에 보스 나올거 같고 이럴때 꼭 뒤에서 나타난 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 무기가 없죠 이제 칼로 칼로 그래 칼밤이다 저는 꽉쳐 다 던져? 두기질도 꽤 잘합니다 어허 그래 뒤에서 순간 할줄 아는게 그런거밖에 없지 몬스터들 뒤에서 몰래 공격하는거 예 따란 요렇게 하죠 그냥 예 승쌉니다 현재까지는 처음에 이제 그 처음 등장하는 몬스터 막 이런게 색다른 몬스터가 나오면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화살 쏘는 애처럼 예 그러나 뭐 적응되면 수월합니다 일로와 음 너같은거한테는 안당하지 특성 포인트 오케이 레벨업 입니까? 특성 포인트가 네 오 저기 희한 안에 있다 오씨 뭐야 이 새끼 오? 저 뭡니까 저거? 아 총알이 없나요? 오호 오 강공격을 하시겠다 오호 뭐야 왜이렇게 쎄? 아 뭐야? 아이고씨 눈이 편안한 게임 그래픽은 약간 떨어지지만 근데 하다보면 전혀 그런 느낌 안듭니다 네 아 총 갖고 싸우는데도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지 만만한 느낌이 아닙니다 이게 총 가지고 싸우면은 굉장히 수월해야 되는데 쓰읍 아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또 절로 가면 아까 저 엄청 큰 칼 케어 보스인가? 보스는 뭐 등장할때 조금 뭐 거시기한거 있지 않나요? 보스 등장송 뭐 이런거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 아 여기로 내려갔던거 같은데 오오 쇼컷이네 아 총알 총알이 계속 나와주면 참 총알 나옵니까? 오케이 이 여기서 배떼지는 산탄으로 해야겠네 칼질로 깨기는 어려울 것 같죠? 예 칼질로 깨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샷거 누가 딱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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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죠? 그렇지요 자식들아 어허 헉 헉 헉 헉 어허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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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이제는 뭐 아싸 이렇게 아이고 쉽네 하하 수월합니다 아 끝장나는구만 이렇게 어허 어우 재밌는데 아하하 재밌다 어 재밌습니다 아 맞다 이런데 들어가면 안됩니다 아 저번에 버그에서 걸려가지고 못나온 적이 있거든요 나무 요런거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그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또 진행이 안되는 버그도 있었습니다 여기로 오는 그 포탈 같은 그런게 아예 안되가지고 그래서 아예 캐릭터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초반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예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제 멧돼지들이 자주 나올 것 같은데요 저 아까 큰 칼든 멧돼지들 이거 뭐 보스입니까 약간 보스 나오는 삘에 이거 보스 나오는 삘인데 어이씨 막히고 막 저 드론이 있고 다그 소울 게임들이 대부분 이렇더라구요 음 뭐야 여기 한번 보스 있습니까 여기 1 3 3 3 4 으로